여러분 이제 저희가 할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? 네 블록비의 뭐예요? 이게 뭐야? 너무 많다 아 진짜 궁금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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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조기 다 showed up liner let's try 입 rut 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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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이 어딜 있어도 이분 때문에 다 오역도 될걸? 아냐 미리 잘 할 거 같아 그 길을 어떻게 맞춰요? 거기까지 맞추면 어떻게 맞춰요? 여기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? 우리의 센스를 믿어. 우리가 맞출게. 못 맞춰. 잘한다. 잘한다. 뭔가 노래한 것 같은데? 노래 같은데? 내가 들었을 때 이런데? 쿵쿵해. 뭐야? 뭔데? 아까 경희가 뭐라고요? 이거 길이를 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. 그러니까. 여기서 여기가 문제예요. 여기서 여기가. 대결을 해봐요. 이거 다. 이제 여기가 문제다. 이 녀석은 이렇게까지 대기하는 quelqu'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. oby wants. 근데, 이렇게까지는 탁senal에서 탁senal에 그럼 더 좋겠어요? 왜? 이제 한판은 탁senal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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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senal. 지금 탁senal에서 탁senal의 음료가 더 좋지 않다. 이걸 한판에 잡을 수 있게 it. 이제 이 녀석이. ILLY. 이거 뭐하는데? 이거 뭐야? 실리즈가 다 dryer. 이거 뭐야? ink? 이거 뭐야? 나 똑같이 할게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내줘 아니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? 내가 이렇게 했어 오케이 그거야 그거야 입에서 입으로 일부러 아 아 아 총 BIG 토토토토토토토